건강한 카카오 열매만을 골라 진한 초콜릿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듬뿍 아, 끌레도르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재료의 좋은 성분을 지키기 위해 끌레도르는 끓이지 않습니다 좋은 공법으로 느리고 바르게 아, 끌레도르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늘도 신선한 우유를 부탁해 우와, 신선한데? 갖고 온 과자에 가득 붓고 얼리면 끝 아, 끌레도르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끌레도르가 더 무겁다는 건 좋은 재료들을 빈틈없이 꽉 채웠다는 것 아, 그래서 프리미엄이구나 아, 끌레도르가 더 무겁 workshop 아, 끌레도르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